한국대표의 간식 등등의 상황을 좀 들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한소연 형님한테 응원의 함성 한번 빌려주세요. 응원! 안깅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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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예, 아유 인천시민 여러분, 또 인천외 서울시도권에 오신 우리 수도권 주민 여러분 반갑습니다. 그리고 한행유소 감사합니다. 민경경기의무소와 안깅글 피젯이랑 안깅글 남아갑니다. 반갑습니다. 예, 지금 방금 그 국회에 보청 계단까지 있다 왔습니다. 거기서 대표님 단식을 멈춰주십시오. 그 온해지역 현장들은 이재명 대표님 단식하는 당대표실 바로 앞에서 수십 명이 연자동성을 하고 있고 그 다음에 온해지역 현장이 아닌 분들은 국회 본청 측막에서 15분들이 오늘 동기관식하고 있더라고요. 더민주정부혁신회의라고 들어보셨죠? 그분들 택에서 제가 지금 생장에 받아왔습니다. 요구상으로 윤석열 내각 총사태가 있고요. 민주당이 윤석열 탄핵과 폐지는 아직 결의를 못했기 때문에 요구사안은 들어가 있지 않지만 사실상 거기에 준한 내각 총사들을 요구했는데 완전히 무시당하고 있습니다. 너 오늘 대통령실의 입장 보셨나요? 여러분 누가 단식해라고 했나라는 황당한 정말 예전에 문재인 정부 때 저희가 집회를 하면서 왜 윤석열이나 나경원에 대해서 저희가 고발한 걸 수사를 하지 않나 수십 번 고발했는데 문재인 정부 때입니다. 그때도 윤석열 한동안에 검찰이 장악돼서 왜 수사를 안하나 저희가 강렬하게 규탄하고 대모하면서 제가 국회 앞에서 결론을 낸 적이 있습니다. 여러분 수사는 인간을 대상으로 하죠. 윤석열, 나경원 이것들은 인간이 아니기 때문에 수사를 못했던 것입니다. 인간이 아니야? 그런 것처럼 제일리아당 대표의 단식이 오늘로 18일째여서 목숨이 지금 이틀 때 하다라는 상황입니다. 제가 방금 조금 늦었잖아요. 그 이유가 여기 오기 전에 현장 상황을 최대한 여러분한테 전달하기 위해서 또 여러 유튜브 보고 계시니까 직접 국회 앞에 지금 시민들이 수백 명이 모여 계십니다. 거기서 시민들에 대한 피켓은 이겁니다. 이재명과 나는 동지다. 우리는 이재명과 함께 싸워 이길 것이다. 그 앞에 지금 수백 명의 시민들이 모여 계시거든요. 안에 못 들어가게 합니다. 그래서 항의도 하면서 이재명 대표님 단식 좀 멈춰주세요. 제가 싸우겠습니다. 국회의원 전원은 결사대로 투쟁하라는 촉구하는 집회라고 계십니다. 거기를 갔다 와. 이제 저는 안에 이제 겨우 들어갔습니다. 들어가서 아까 말한 것처럼 올해의 현장들과 더듬적 시내의 분들 1일 국루 간식하는 현장에서 이 피켓을 이제 제가 받아갖고 온 것이죠. 우리가 함께 싸우겠습니다. 이재명 대표님의 단식을 멈추려 하려면 목숨을 걸고 단식하기 때문에 뭔가 명분과 계기가 있어야 되잖아요. 여러분. 맞습니다. 지난 박정희 전도한 노트북 이명박 박근혜 때도 하자는 보재인간이라고는 말할 수 없는 이 폐륜, 반인간 집단, 윤석열, 한동훈, 정치검찰, 윤석열, 김건희, 무속비리, 비선집단이 제자당 당 대표의 단식을 올려 조롱하고 옆에서 먹방을 하고 와서 회를 먹으라고 정말 말간되는 집들이나 한 놈들인데 그러면 어떻게 단식을 풀 수 있겠습니까 제가 지난 목요일 날 이틀 전입니다. 오늘이 아 3일 전이죠. 요즘 매일 집회를 합니다. 어제 우리 빗속에서 촛불집회를 했었죠 여러분? 네. 촛불집회 때마다 좋은 사진을 잘 찍어주신 저 우이오 작가님 인천시민의 책을 알겠습니다. 박수 한번 보내주십시오. 아무리 힘들고 엿갚고 이재명 대표님 건강이 걱정되고 열받아도 고생하는 우리 동료, 이웃들, 시민들 감사의 마음을 우리가 잃으시면 안되겠습니다. 그 목요일 날 서울의 서울의 용산총독밥 집회에서 제가 이런 게 제안되었습니다. 단식을 풀어야 된다는 말만 하지 말고 조건 자 제가 이재명 내가 만약에 이재명 대표님을 이렇게 앞둔 것 같다. 당장 박정은 수사단장의 수사를 방해하고 오히려 박정은 단장을 빨개는 몰고 구속시키려고 했던 이종섭에 대한 탄핵을 목요일 날 당장 발의를 해라. 그런데 여러분 금요일 날 어떻게 됐죠? 탄핵 발의를 안 하기로 결정해버렸습니다. 이재명 대표가 민주당에 뜨시는 정치인들이 탄핵 발의를 하자고 했는데 당에서 묵살이 되어린 겁니다. 그런 상황에서 단식을 풀 수 있겠습니까? 노골한 가슴이 아프지만 차마 풀 수 없었겠죠. 너무 힘들겠지만요. 또 하나의 경기가 있었습니다. 보통 제가 옛날에 그 생각이 나더라고요. 제가 대학생 시절에 또는 청년 시절에 학생 대표나 청년 대표가 무기한 단식 농소를 들어가서 그분의 건강이 위험해진 적이 있습니다. 그럼 보통 어떻게 했는지 아십니까? 굉장히 많은 설레가 남아있습니다. 총학생 회장이 10일 넘게 무기한 단식 농소를 하면 그분의 건강과 생명이 걱정이 되니까 어떻게 했냐면요. 단과대 학생 회장 있잖아요. 단대 학생 회장 단과대 법대 문과대 다 대학을 다녀오셨더라도 없이 안 가셨다는 그런 우리가 사실을 알고는 단과대 학생 회장들 열몇 명이 가서 총학생 회장을 강제로 병원으로 보낸 다음에 그 사람이 끝까지 단식을 하라니까 아니 우리가 오늘부터 무기한 단식 농소를 한다 저러니 그러니까 이제 가서 치료받고 살아와서 다시 싸우자 하면 그 총학생 회장이 맞이 못해서라도 병원에 갑니다. 그런데 지금 어제 민주당 의원들의 결의문을 보셨습니까 그 전의 입장보다는 좀 더 나아졌다고 하지만 하나만한 결의문입니다. 그냥 국민항쟁을 하겠답니다. 그런 말 누가 못합니까 정치검찰에 맞서 싸우겠답니다. 그런 말 누가 못합니까 자 최소한 국회의원 저론이 오늘의 지역원장 저론이 철야 단식 농상의 도리방이 어제부터 또는 오늘 지금 18일째 방금 제가 왔을 때 제가 지금 여러분들 같이 있는 방에 구급차 사진 올려놨습니다. 제가 앞으로 구급차가 두 대가 왔습니다. 소방차고요. 이재명 대표님 실어가려고 올로드리 실어가야 된다고 해서 실어가려고 왔는데 대표님이 또 간절하게 거부해버렸습니다. 그래서 구급차가 그냥 가는 걸 제가 보고 지금 왔거든요. 왜 그러겠습니까 이 윤석열 조건에 대한 분노가 너무나 크고 거기에 목숨을 열어서 저하겠다는 의지도 너무나 강한 뿐만 아니라 민주당이 현역 의원들이 세상에 18일이나 있으면 그래도 의원들 저론이 단식농성에 돌입하겠다. 최소한 뭐 건강의 문제에서 단식을 못하는 사람을 가면 처리야 농성에라도 전원이 돌입할 테니 제발 대표님 비오래 마십시오. 이 자리에 지금 170명이 복도에 다 모여있습니다. 그러면 마주못해서라도 갈 수 있지 않겠습니까 그런데 가보시면요 국경은 몇 명 있죠 올해 지역 위원장들 대구와 있지만 국경은 170명이 다 모이지도 않고 아직도 헛소리하고 다니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이게 민주당의 현실입니다. 심지어 이종석 단회바라 단회바라 결의를 못합니다. 고속도로 겨이트에 원희룡 단회바라 결의를 못합니다. 더 나아가 입만 열면 야당을 모욕하고 이재명 송영길 죽이기 외에 다른 일 없는 한동훈이 같은 천하제일의 사가지 공무원법을 날마다 기곤놈도 단회바를 못합니다. 어떻게 단식을 부르겠습니까 이러니 정말 기가 막힙니다. 답답합니다. 18일 날씨가면 장기 손상을 넘어서서 뇌에 대한 손상까지 온다고 합니다. 이를 어쩜 좋습니까 여러분 정말 걱정되시는 상황인데 오늘이라도 내일이라도 강제로 라도 병원에 가셔야 될 것 같습니다. 그러면 그러면 의원들이 지금 국회 본청 앞 계단 당대표 앞으로 다 모여서 올해 현장까지 책임있는 옛날 홀로들도 문재인 정부에서 잘나갔던 인간들도 다 모여서 제발 병원에 가셔라 우리가 윤석열을 당뇨기 축구합니다. 당뇨기 축구합니다. 그래야 그래야 이 막대법은 빈간 정권이 아무리 젤리아당 대표를 1년 반 동안 수사로 하고 수사가 아니라 사냥을 하고 악마을 하고 마녀사냥을 취급시켰지만 살아남은 젤리아당 대표가 칼을 꺼내서 내각 총사퇴를 요구하고 국구심 화영수 방류반대에 대한 확실한 행동을 요구하고 고속도로 게이트 박정은 수사단장을 달아받는 게이트에 대해서 확실한 야당의 행동을 촉구한 것인데 뭐라도 하나가 있어야지 다시 풀 수 않을 거 아닙니까 그래야 병원에 가서 그래도 서럽지만 민계로라도 맞추면서 생명회복을 하셔야 할 거 아닙니까 근데 지금 민주당의 결의는 어제 나온 결의는 아랍도보단 낫지만 전혀 실천적 내용이 담겨 심지어 정치검찰이 고의적으로 구정정장을 청구할 때 의원들 만장일치로 피해기 중에 불채포트권을 포기하고 나갔다고 했다고 했지만 폐기 중에 없는 죄를 또 포함하여 야당을 분열시키고 제2야당 대표를 모욕 주인게 분명하기 위해서 구정정장을 청구하는 거라면 이것은 단호하게 거부겠다는 그 한 줄이 없습니다 여러분 그런 놈들이 그게 제2야당 대표의 동료들이요 민주당 당원들이나 국민들이 지금 죽기 살기로 싸우고 매일 체럭 피눔 흘리면서 분노하고 잡을 못 이루고 1년만 동안 아직도 TV와 뉴스를 안 부른 국민들의 마음을 폐하리고 대변할 수 있겠습니까 정말 기가 지금 그래도 그래도 사람을 살려야 위해 저희는 이렇게 했으면 좋겠습니다 오늘 방송도 이물이 소울의 소리 정대택TV 안진걸TV 망공TV 강숙TV 왕다람TV 여러 TV에서 생긴게 되면서 많은 분들이 오고 계시는데 여기 계신 분들 그 다음에 방송 보시는 시민들까지 지금 당장 올해의 현장 장애당 즉 국회원한테 전환해서 당장 권총으로 와서 단식이든 차라든 노숙이든 저론이 농성이 돌입해서 당대표를 170명이 다 가서 다같이 업어가지고 병원을 모시고 하고 그 자리에 농성이 돌입해라 그러면 대표님이 평화하지 않겠습니까 여러분 그걸 지금 이 자리에서부터 강력하게 요구해 주십시오 이재명 대표에 대해서 강하게 진지하는 분도 있고 비판적으로 진지하는 분도 있고 냉담한 분들도 있습니다 우리 주변에도 보면 다양한 분들이 있잖아요 하지만 그래도 이렇게 결비있게 4일 투쟁에 나섰고 목숨을 걸고 벌써 18일째입니다 진짜 이러다 사람 죽을 수도 있습니다 그러니 일단 병원으로 원해야 되는데 본인이 정말 민주당 합방의 상황이 너무 답답하고 너무 황당하니까 아까 제가 말씀드린 국국차 소방차가 2대가 왔는데 그걸 돌려버려버렸습니다 제가 국회 밖에 빠져나가는 걸 보면서 지금 왔습니다 매우 심란하고 마음이 고맙습니다 그래도 사람 사려야 되잖아요 자기 동네 아는 정치인 자기 동네 위원장 우리 바로 생태후에라도 연락해서 야이놈들아 제발 너희들이 이달이라면 북회로 가서 단식동성이든 차라동성이든 도림하고 이재명 대표님 병원으로 모시고 와라 모두가 170명이 복도에 꽉 차가지고 당대표실 안팎에 지금 병원 마셔야 됩니다 무릎을 고소 드립니다 우리가 지금 이 자리에 전하단식 죽기 아이들로 싸우겠습니다 당장 윤석열 반응까지는 어렵다더라도 제일 법을 많이 어기고 제일 국민이 열받게 하는 이종서 본일용 한동훈이 다른부터 바로 대회를 발휘하겠습니다 그러면 병원 가실 거라고 저는 생각합니다 상황은 길 떠와가지고 이야기가 길어졌습니다 여러분 이럴 때일수록 우리 민주당 한팎에서 또 시민사회단체들 정부에 얼마나 많습니까 지금 여전히 연대가 덜하고 소통이 안되고 투쟁이 안나오는 분들도 많습니다 아직 관망하는 부분도 많습니다 답답하고 서운하지만 그리고 생각이 나는 당원들 지지자들 솔직히 짜증도 나고 화도 나지만 그래도 그래도 민주당으로 제일리아당으로 이재명 대표와 함께 더 많은 분들이 문체와 힘투쟁을 승리할 수 있잖아요 우리끼리만으로는 안되잖아요 여러분 더 많은 동료들 더 많은 이웃들 더 많은 단체들이 오늘 집회에 또 토요일날 다가와는 촛불집회에 또 이재명 대표를 살리고 연대하는 행동에 함께할 수 있도록 우리가 우리가 어쩔 수 없습니다 목많은 사람이 우물을 받으실 절박한 우리들이 더 겸손하고 치열하게 노력할 수밖에 없다고 생각합니다 여러분 이야기가 길어졌습니다 박 대표님 상황이 민주당 상황이 너무 안됐고 열받아서 상황을 좀 자세히 말씀드렸고 제 나름대로는 설득력인 해법 이미 여러분들도 생각하는 해법을 한번 다시 강조받았다고 생각합니다 그 해법으로 빨리 대표님 단식이 풀릴 수 있도록 그래서 민주당이 정말 피눈물 나는 7천만 결의 우리 5천만 국민들의 마음을 태아리고 대빈해서 제대로 투쟁하고 제대로 행동하는 정당이 되도록 우리 모두 더 강력히 투쟁합시고 연배합시다 감사합니다 고맙습니다 안진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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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박사 한번 통해 부탁드립니다 안진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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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잠시 안내방송 한번 하고 집행 이어가겠습니다 오늘 6시까지 이곳에서 집회 진행하고 6시부터 저희 5시까지 6시까지 8시까지 س당 6시까지 감사드فس기 신용 5시까지 6시까지 6시까지 7시까지 6시까지 6시까지